49번째 서핑을 위한 요가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날씨가 좋아서 패들보드를 타고 무딱성까지 갔다 왔습니다. 바다가 잔잔하고 앞빛도 아주 좋습니다. 말리포 데크에서는 평일 아침 시간에 요가하기 아주 좋습니다. 만조때는 가끔 낚시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서 한가하게 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데크 아래쪽이 달랑개과 염랑개의 서식지입니다. 물이 빠지면 염랑개가 많이 보이는데 바다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주식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리에 정리한 것입니다. 이 데크 아래쪽은 뵙고를 낚시합니다. 대체는 노트북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 데크 아래쪽은 뵙고를 낚시합니다. 이 데크 아래쪽은 뵙고를 낚시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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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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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